자, 오늘 중간에서 하는 건 첨을 한다든지 잡고 난다든지 연결되는 방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핸드링이야 핸드링을 빨리 처리한 대로 빨리 내가 오른쪽 속에 가져와야지 머리끼리로 가져와야지 의욕을 해야지 진리적인 공작의 밸런스가 딱 이겨야지 자, 뒤 자,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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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게 올린 걸 갖다가 다시 올라올라 올라오면서 쳐내요 그쪽을 그쪽을 옳지 위로 밑에서 위로 옳지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지, 사완아 이렇게 올라가지마 이렇게 땡겨 땡기면서 그래 땡기면서 이렇게 턴면 되잖아 그래 이렇게 자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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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네 여령은, 여령은 그렇다 그렇지 간다 하나 오케이 오, 장이 장이 열리냐 네 어 럭치로 할팀은 없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챙기들라 어 그냥 지나가 그렇지 어 지나가 팡 팡 그렇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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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잘 texto 오, 엑소 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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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 후워! 설마! 습니다! 네. 대박! 스탑! 자, 수업하면서 왼쪽 다리가 서운하. 왼쪽 다리가 서운하. 스톱. 스톱. 오케이. 스톱. 오케이. 스톱.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왼쪽 다리 들리는 거지. 왼쪽 다리를 브레이크를 끌어라, 브레이크를. 끌어라 말이야, 끌어, 끌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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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는 조음을 할 때 스파이크를 갖다가 뭐 하든지 아니면 맨발로 하든지. 야, 하기 쉬운 거 아니야? 야, 하기 쉬운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진짜 한 번만 대해보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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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perienting.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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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